여러분들 드디어 여름 개강을 알리는 이렇게 또 우리 파이어 웍스라 그러죠 우리 폭죽이 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그 선생님이 최근에 읽고 있는 책에도 그런 말이 있던데 인생은 설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도 여러분들을 가리키기 위한 설렘을 가져야 될 거고 여러분들도 선생님 수업에 대해서 설렘을 느낄 수 있도록 선생님이 이번 이실짓고 엄청나게 역시 준비했습니다 선생님이 매년 수업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비록 한두 개 오타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케이? 자 그러면 이제 여름 특강 이실짓고 이것이 실전에 직접 써먹는 고난도 문제풀이다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줄임말이죠 이런 건 그렇죠? 암튼 여러분들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의 일정은 이제 세계지리는 선생님이 이제 어차피 전국에서 대치 2강 학원 한 곳에서만 찍기 때문에 그거 항상 수요일날 수업이 있거든요 수요일날 찍어서 이제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일날 밤에 찍으니까 목요일 저녁 때 업로드가 됩니다 특히 또 아까 얘기하려고 했지만은 지금 세계지리가 완전히 개꿀이다 여러분들 사이에서 요즘에 분량도 적당하고 또 다른 사탐 대비 꼬는 내용도 없고 개꿀이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붙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학생들까지도 선생님들이 선생님이 마음 푹 놓고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강좌를 재밌고 알차게 꾸며놓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튼 결론 목요일 저녁 때 올라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선생님이 개념이다는 넉넉히 찍지만 그 이후 강좌는 여러분들 또 여전히 구경수 때문에 시간 많이 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주 짜임새 있게 다른 뭐 사탐 여름 특강이나 또는 한국지리 다른 사이트 선생님들 커리보다도 훨씬 더 짧은 시간에 합니다 여러분들이 짧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들은 완벽하게 하셔야죠 짧은 데 완벽하게 한다니까 선생님 늘 말하잖아 이건 각오를 밝히는 게 아니다 내가 20년 동안 해왔는데 이게 지금 뭐 제가 지금 데뷔하는 신인도 아니고 내가 무슨 아이돌 강사도 아니고 말이야 그럼 사람들이 또라이네 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자 아무튼 6주에 완성이 되고 여름 특강답게 여름 특강 안에 끝이 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내용은 선생님이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음 그냥 개념이다를 주관식으로 다시 정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주관식이라는 게 뭡니까 모르면 답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제일 강한 형태의 정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세제는 근데 너무 겁먹지 마세요 각 주제별로 출제 초점이 있잖아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짚어줄 테니까 그리고 수업 전으로 또 몇 번의 반복을 통해서 에너지 화석 에너지 식량 자원 이렇게 인구는 여러분 벌써 이미 하잖아 인구는 개도국과 선진국의 대비구도로 풀어요 유럽과 아프리카의 대비구도입니다 뭐 그런 것들을 나올 수 있도록 해드릴 거야 떠오르지 않는다면 써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오케이 주관식이라는 건 반드시 떠올라야 된다 떠오르지 않는 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거지 자 그리고 입문지리 파트부터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후지형 파트는 한지세지 모두 뒤쪽에 가서 하게 돼요 4, 5, 6 강자 쪽으로 넘어가야 기후지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세계지리에서 결국 수능 만점에 수능 1등급에 어떤 뭐 크리티컬 포인트가 되는 녀석이 바로 기후와 여러 네 가지 자원들이잖아요 식량 기호 가축 이런 것들 에너지 철저한 철벽절 어느 정도였냐면 이번에 선생님이 이실 짓고 그 컴퓨터에 있는 폴더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폴더 보면은 이 책 만드느라고 그냥 엑셀 아이디 이만큼 확인하는 거 있어 다 통계 다시 썼어요 통계 다시 썼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은 이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정리하는 거 좋아해 여러분들 뭐 선생님도 당연히 직업이니까 직업적으로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좋아서 하는 측면도 대단히 강해 운이 좋은 선생님입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 제일 좋아한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내가 무지 좋아하는 것을 그걸 또 이렇게 직업적으로 갖고 있으니 얼마나 해피한 겁니까 제가 그리고 역시 매년 그렇지만 올해도 문제 한 40% 교체했습니다 오케이 작년에 논란이 있던 문제들 다 빼고 또 최신 경향에 맞게 통계도 맞게끔 정리했어요 좋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한지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여름 특강을 통해서 진짜 사회탐구 개념 정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의 진술을 보여드립니다 선생님이 한국직 때 말씀드렸듯이 이 사회탐구 강사로서 이름을 알리게 된 결정적 계기가 바로 여름 특강 강좌입니다 여러분들 설렘을 선생님이 여러분들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깜짝 놀랄 또 의상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자 기대를 해주시고 현장 강의에서 인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